김연아, 고우림, 10월 22일 오늘 결혼, 기독교와 가톨릭의 만남. 두 번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우림의 종교는 기독교이고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김연아의 종교는 가톨릭인데요. 대회 출전하면 경기 시작 전에 항상 성호를 긋는다. 2008 세계선수권 부상 여파와 편파 판정 등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힘들 때 신앙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어머니인 박민희도 안나라는 세례명을 받고 함께 입교했다. 입교에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하늘스포츠의학 클리닉의 조성현 원장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결혼이란 마담도 휴고 결혼이란 남자의 자유를 걸고 여자의 행복을 보는 것. JTBC 김연아 고우림 청첩장 입수 함께 더 오래. 김연아와 고우림이 행복한 미래를 기약했습니다. 21일 JTBC 엔턴 뉴스팀은 김연아 고우림의 청첩장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해당 청첩장에는 푸른 들판이 서로 손을 잡고 서있는 김연아 고우림의 모습이 담겨있죠. 노란색 원피스를 입은 김연아와 그레이스트 차림의 고우림은 선남선녀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은 함께 더 오래 그리고 멀리 가고자 하는 그 첫길에 동행하여 축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아와 고우림은 2018년 올데스케이트 아이스쇼에서 처음 만나 연유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고우림 소속사는 고우림이 10월 김연아와 결혼식을 올린다. 3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이라는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죠. 피겨요왕 김연아가 성악 전공 다수 고우림과 22일 신라호텔에서 100년 가학을 맺습니다. 이날 결혼식에서는 예비신랑이 소속된 크로스오버 남성 4중창 보컬그룹 포레스텔라가 축가를 부르는데요. 서울대 성악가를 졸업한 고우림은 2017년 JTBC 팬텀싱어2에서 우승한 포레스텔라 멤버로 활동하면서 대학원에 재학중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피겨선수 김연아는 여자 싱글 부문 4대 국제대회 그랜드슬램을 최초로 달성했으며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했고 2014년 공식 은퇴 후 후배 양성에 전념 중입니다. 앞서 고우림의 부친인 대구평학교의 고경소 목사는 부모를 속상하게 한 적 없는 아이 덕에 늘 기쁨을 느꼈다며 그런 아들의 선택을 당연히 믿는다며 예비 며느리를 반겼습니다. 고 목사는 2003년 이주민 선교센터를 설립하고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 여성을 돕고 있죠. 다시 한번 김연아 고우림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튜구였습니다.